감자탕 보다 덮고 깔끔해서 좋더라구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도 있었어요 드디어 감자탕이 나왔어요 뼈다기, 깻잎, 감자, 버섯, 후쇠, 비등 푸짐하게 있어서 보기만해도 맛있어 보이네요 기분반찬으로 김치, 깍두기, 당근, 고추, 쌈장이 나왔어요 깍두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무거지가 듬뿍 푸짐하게 위에 있었어요 고기도 야들야들한게 잘 떨어지더라구요 센 물에 팔팔 끓여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고기를 잘 발라서 소스에 콕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감자도 정말 맛있어요 역시 마무리는 볶음밥이죠 푸슬푸슬하게 익은 감자랑 깍두기, 당근이 들어간 볶음밥은 정말 맛있었어요 저희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에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러 올게요 안녕 안녕 Italia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